야! 내 칸을 받아라! 안녕하세요 뿌우! 어? 난 전설의 닌저라 이게 다 뭐야? 오리온 너? 너 이제 관장님한테 엄청 혼났다 뿌우! 이게 다 뭐야! 아아! 그게 아니라! 아아! 오리온이! 이제야 곧 수빈을 빨리 치우지 못해! 넵! 난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치워 뿌우! 왜 안 갈래 누나? 누나가 한 거 아닌데 왜 치워줘? 관장님이 치우라고 하시니까 치우는 거지 뿌우! 얼! 천국 가겠다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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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! 또 갈 수도 있겠다! 뭐야! 치우도 말고 어디 갔어! 어?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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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또 지옥? 그래! 지옥이다! 그렇게 아무데나 칼 휘두르면 위험해! 어? 그냥 장난친 건데! 그냥 장난친 건데 친구들이 다칠 수도 있잖아! 아 제발 저 그냥 보내주세요 지옥 싫어요 넌 오늘 지옥 태권도에 가야돼 지옥 태권도? 안녕하세요 뿌 여긴 어디지? 우리 학교 우리 학원 태권도장이랑 똑같은데 뿌 어? 어? 여긴 천국인가 봐 어? 우와 격파하는거 하나보다 나 격파 잘하는데 뿌 격파에 한번 도전해보렴 격파 도전? 한번 해봐야지 도전하겠습니다 뿌 두둥강 났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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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잘한다 어? 여기 태권도 우리 태권도랑 똑같은데? 근데 기분이 이상해 이게 음산한 기분이야 지옥 태권도라니 너무 끔찍해 격파잖아? 아! 나 격파 잘하는데 나의 태권도를 보여드렸다 야! 아! 뭐야 너무 좋아 격파에 도전해봐 격파에 한번 도전한다 하나 둘 셋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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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 아 뭐야 이거 절대 안끼리는 송팔이 있잖아 에이 이런거 조심anga 어떡해 진짜 이 난감파 сем üh brave 태극 일정 시작 태극 일정 시작 태극 일정 잘했어 양갈래? 다음 띠로 승급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뭐죠 흰 띠를 주세요 천국에선 흰 띠가 검은 띠랑 똑같아 잘한 사람은 흰 띠를 받을 수 있지 좋은거 좋은거죠 어쨌든 천국 태권도 대성공 오리온 태권도 일정 시작 자 이거 일정이요? 귀엽지 않나는데 한 번만 파랑지니까 준비 아 이거 아닌데 아 뭐지 아 망했다 태극 일정을 너무 못했다 에잇 열심히 했는데 너는 승급이 두단계나 내려가서 노랑띠야 에잇 노랑띠야? 에잇 너무해 내가 어떻게 딱 파랑지인데 아 지옥 태권도 진짜 최악이야 으chs 으아 피아노 천지사 가마가서 피아노 친거 그거 진짜 재밌다 뿌 항상 재밌는 만들기 올려줘서 고마워요 서라언니 앞으로 더 피아노 영상 많이 볼게요 그리고 비키언니 아이디어가 너무 좋지요 그럼 고맙고 사랑해요 안녕히 계세요 할인이 옥희 편지랑 그 다음에 예쁘게 그린거 너무 고마워요 뿌 오 진태민 옥희님 누나 비키 누나에게 누나 난 태민이야 난 일곱살이야 우리 엄마 이름은 박민선이야 난 누나 팬이야 태민이가 와 유니콘 팝이시다 태민옥희님 우리 유니콘이랑 편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지적이는 새처럼 지적이는 applies attention 감사합니다.